안녕하세요. 뉴스타스크 강원입니다. 늦더위에 여운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느새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들도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가볼 만한 곳을 유나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새하얀 소금을 뿌려놓은 듯한 메밀꽃밭. 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흔들리며 새하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합니다. 삼삼오오 모여 길을 걷는 사람들. 소설 메밀꽃필 무렵에서 주인공인 허생원과 동일행이 넘던 고객길인 장돌뱅이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저 봉평장에서 흥정천을 건너가지고 우리가 걸었던 이 길을 따라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장평을 거쳐서 대화까지도.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곳곳에 새겨진 문학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옛 추억이 떠오르고 소설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메밀밭도 좋고 해년마다 여기를 오는데 올 때마다 새롭고 보는 게 너무 많고 즐거워요. 효석 문화재는 오늘을 끝으로 막을 내리지만 곳곳에 핀 메밀꽃과 효석문화 백립길, 이효석 문학관 등은 상시 둘러볼 수 있습니다. 평창강 제방을 따라 마치 레드카펫을 깐 것 같은 붉은 꽃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천만 송이 백일홍을 만나볼 수 있는 평창 백일홍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붉은색, 분홍색 백일홍이 활짝 피었습니다. 먹거리 장터는 물론 곳곳에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됐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동안 국립수목원도 무료로 개방됩니다. 올해 7월 재개장한 평창자생식물원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자생특산식물과 멸종위기식물 등 1,500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말부터 이어져 모처럼 여유로운 추석 연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볼 만한 강원도의 축제와 명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삼척시가 북보로 승격한 관동팔경 제1루, 죽서루에서 올 가을 처음으로 문화유산 야행을 마련합니다. 죽서루를 중심으로 관하와 일대 구도심 관광에 새로운 볼거리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박은지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지난해 국보로 승격한 관동팔경 제1경, 삼척죽서루입니다. 고려시대 창건돼 시대별 중수를 거쳐 지금까지 남은 누정문화재로 바다를 끼고 있는 다른 관동팔경 누정과 달리 홀로 50천강을 바라보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 자연암석을 해치지 않고 세워진 자연주의 건축의 백미로 이곳을 아끼고 사랑한 명사들의 시문이 여러 현판과 편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관동팔경 제1경이라서 와보고 싶었고 이런 문화재니까 제가 또 그런 쪽에 대학을 다니고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와봤는데 멋있는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 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을이나 이렇게 단풍이 예쁠 때 다시 한번 방문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죽서로 옆에는 조선시대 삼척 도우부 관아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객사 공간까지 번듯한 외형을 갖추었습니다. 삼척시는 단풍철인 10월 25일부터 사흘간 첫 번째 문화유산 야행을 진행합니다. 죽서로가 국보로 승격된 이후 올해 가을 처음으로 문화유산 야행 행사가 열려 구도심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첫 행사에서는 죽서로가 간직한 역사와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행은 8가지 밤을 주제로 세부 행사가 마련돼 일부 경관 조명이 새롭게 확충되고 인접한 대학로부터 성광로 일대까지 아우르는 도보 관광 프로그램 등도 구상 중입니다. 누각 중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자연적인 절경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서 이번 야행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녹여보려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인접한 강릉시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대도호부 관아 일대에서 문화유산 야행이 진행돼 야간 관광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밤하늘의 드론 라이트 쇼 등 화려한 볼거리와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가 자리잡아 입소문을 탔기 때문입니다. 후발주자로 나서는 삼척시에서 올가을 어떤 차별화된 이야기로 죽서로 야행 프로그램을 선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춘천경찰설은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과 그 아내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어제 오후 7시 39분쯤 춘천시 효자동의 자택에서 10대 막내 아들을 방에 가둔 뒤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망치와 케이블 타이 등을 이용해 겁을 주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막내 아들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 조치했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이번 주말 도네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10시쯤 춘천시 동면 소양호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삼척 용화해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다 파도에 휩쓸린 20대 남성 1명이 실종돼 이틀째 수색이 이어졌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에는 태백시 황지동 상가 건물 3층에서 불이 나 한 층을 다 태우고 소방서 추산 4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끝에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반쯤 원주시 태장동 원주 나들목 교차로에서 미니 벤과 1톤 화물차가 충돌해 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24시간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47곳과 비교해 430곳이 늘어난 1177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운영되고 응급실 27곳도 정상진료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 원주의료원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해 응급실 의료인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진료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역의료와 공공의료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의 가용환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주의료원은 응급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일반의 3명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